오빠. 저만 하나 찍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파이팅! 파이팅! 그럼 4개 콜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다들 고기들 못 드시... 못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루는 먹어야지. 한우잖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맞힐 팁이 오늘의 최종 우승이 되겠습니다. 스팸메일의 우리발 친구 마지막 단어는 다섯 글자입니다. 어우, 내가 다섯 글자 딱 적어놨거든. 그랬거든? 열심히 해봐라, 나는. 저는 지금 근데 한우도 한우지만 이지아 아나운서의 외침 들으셨죠? 위기 상황에서. 김지훈 씨! 네. 두 분은 저기 위기 탈출 넘버원으로 갔어요. 두 분은... 역시 사람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해야지 진심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쵸, 이지아?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지훈 씨. 잠시만요. 점을 보고 판정을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두는 똑바로 두는 거 아니라고 하실 수가 있으시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 맞히면 한우 다 갑니다. 박정은 씨가 다 가져갑니다. 혼자 있어서 누가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우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저, 뭘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상관, 이지아 아나운서. 이번에 만약에 김웅 씨가 맞히시면은 같이, 같이. 이지아 아나운서와 허락납이 치면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같이. 답을 안 본 상태에서, 답을 안 본 상태에서 지금. 좋습니다. 오케이. 쓰러지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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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손 잡고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손격 알잖아. 손은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건 뜨면 안 돼. 거기까지 되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카메라 거리에 있는 건 왜 또? 네, 김웅국 씨. 한우를 드시기 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가 사주고 올 그 얘기였어. 네, 김웅국 씨. 네. 손아귀 편지 아닙니다. 아까 앞뒤로 안 양념했잖아. 잘못 잡았어. 잘못 잡았어. 잘못 잡았어. 진짜. 3점짜리. 3점짜리 짜리. 이거 끝내는 거야. 이거, 이거 맞추면 끝내는 거야. 네, 확인하겠습니다. 부츠를 펼쳐 주세요. 네, 깜깜 헛 소식. 아닙니다. 왜 타혁이 깜깜 무슨 식으로 적지. 그래서 무슨 말이지? 고마워, 간다! 가! 아, 밟고! 진짜! 제가 원래 좀 사고뭉치해요. 죄송합니다. 저 밀어가지고요. 아,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왜 자꾸 밟고 오세요? 두 분이 잘 어울리네. 이번에 털라인 되죠, 털라인. 작정 씨, 털라인으로. 참, 오늘 문제가 참 어렵네요, 그죠? 한글날 특집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난 내 특집 같다고. 네, 확인하겠습니다. 굴청기 편집? 어? 아닙니다. 아, 진짜? 네, 귀띔 드리겠습니다. 이번 귀띔은 겨루기 한판입니다. 발바닥 경기를 통해서 한글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발! 바! 다! 발! 바! 다! 그거 먼저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박자 놓치면 지는 거예요? 시작! 시작! 발! 바! 닭! 발! 바! 닭! 발! 닭! 발! 닭! 아, 승리! 발!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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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리! 이야, 역시. 이혁색 씨가 이기셨습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한 세 번만 돌아가면 이길 수 있거든요. 세 번만, 연습 한 번만 해봐요. 발! 닭! 발! 닭! 발! 닭! 이거 이 정도면 이겨. 시작! 발 닭 발 닭 발 닭 발 달 달 달 달 틀렸습니다 내가 틀린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거에요 아니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된게 왜냐면 먼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두번째 아는 사람은 바발땅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래 바발 두번째 아는 사람은 바발땅만 하면 되요 바발땅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 많이 하거든요 발바닥을 내가 2주 동안 연구를 했어요 발바닥에 있으면 첫번째 하는 사람은 발딱바만 계속 말하면 되고 두번째는 바발땅만 계속하면 되요 자 두분 결승 먼저 하실거에요 나중에 하실거에요 이거 보고 하는거에요 먼저 하실거에요 나중에 하실거에요 이혁재씨가 준비를 하고 오셔서 안돼 손바닥으로 혓바닥 준비 빨리 생각하면 안돼요 혓바닥 준비 시작 자 턱 손담비씨가 이기셨습니다. 손담비씨가 이기셨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들어가세요. 에이디야? 가이드에요? 가이드에요? 손담비씨에게 손담비씨에게 한 글자가 적힌 떡을 소요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훈씨와 함께 보시고 사이좋게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드세요. 지조가 없어요. 네? 또 대박. 니? 커피 한잔 드릴게요. 니? 커피 한잔 드릴게요. 니? 하나, 둘, 셋. 아 좋다. 손담비씨 정말 천재에요. 어쩌고 이렇게 재미있게 방송하셨어요. 리? 잘하셨어요. 더워. 리 를 펼쳐주세요. 리. 네, 탁재훈씨. 네. 무수리 편집. 아닙니다. 됐어. 니야? 야 이거였구나. 이거 스팸메일하고 의미가 딱 떨어진다 진짜. 몸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최고지 이거 최고지 이거 또. 너 뭔지 알겠다. 매일이 그런거야 매일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누구죠? 미꾸라지야? 이혁재씨. 헛다리 편지. 헛다리 편지. 정답. 네, 이혁재씨. 헛다리. 앉아주시고요. 이혁재씨. 헛다리 편지.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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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지훈씨. 네? 오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 행동. 행동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지아 아나운서한테. 항상 가까이에서. 드리밀. 드리밀다. 드리대. 드립다. 드리대. 드리대. 드리대는건 아니고. 이지아 아나운서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빛으로 대화를 했죠. 드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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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지아 아나운서가 경뜨리로 듣기는데요. 네. 헛소리. 헛다리. 아니지. 지금 나와요. 헛소리 해봐.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미치겠다. 지금 이지아 아나운서가 뭘 하셨어요? 하셨어요? 뭐, 뭐였어요? 뭘 하신지. 정답! 아, 뭔데? 정답! 아, 한방이야. 네, 확인하겠습니다. 부트를 켜쳐주세요. 얼마나 그렇겠어. 내가 소울 안 했어. 열 받지. 김은국 씨, 탁재훈 씨. 과연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정답이야. 아, 정답이야. 이게 딱 나오잖아. 김은국 씨, 탁재훈 씨. 아닙니다. 아! 아니, 아까 힌트가 뭐였는지, 아니, 탁재훈을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못 봤잖아요. 친절히, 친절히.